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자 24년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또 하루 쉽니다 자 버티십시오 어쩌겠습니까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자 중국의 로봇청소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는 중국이죠 당연히 국내에서조차 점유율에서는 중국이 1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신제품이 나오면 국내 회사들 대표적인 전자회사들이 그걸 가져와서 뺏기고 기술을 카피한다든지 기능을 카피한다든지 뭐 그러고 있죠 우리가 과거의 일본 모델에 대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은 창의력이 없어요 창조를 하지 못해요 그저 앞서 있는 기술을 가져와서 뺏기고 거기에서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을 취하죠 그리고 그게 넘어서버렸을 때 우왕좌왕하죠 스마트폰에도 마찬가지고 가전에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시점에 로봇청소기도 마찬가지 현상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똑같아요 다이슨이 압도적으로 이제 시장을 지배하니까 그제서야 다이슨을 따라하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개선된 뭔가 즉 우리가 시장을 창조하거나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 설정 이런거 전혀 못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단순한 안기 반복 뺏기기 차 이런걸 잘한다 물론 그것도 이제 역량이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그게 어디에서도 지금 벌어질 직전이냐 바로 주행 연장형 전기차입니다 EREB 그런데 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열심히 선동하던 그 분들이 아마 이제 댓글을 다는 분들은 한국의 이제 여론 마사지팀이나 그런 분들이겠죠 기업의 그분들이 앵무스처럼 하는 얘기가 그거에요 중국의 그거 기름통이 큰 거 아니냐 아니요 기름통 큰 거 아니에요 네 기름통이 뭐 개들이 보통 60 몇 리터고 국내에서 일반적인 가소린 자동차가 50 몇 리터에요 그럼 기동 기름통이 별 차이 없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이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압도적으로 나아간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중국에서 퇴출 수준으로 판매량이 붕괴를 했으면 인정할 때도 됐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그것과 똑같겠죠 중국 아 일본이 한국의 전자제품들이 이제 90년대 2000년대 막 따라잡고 추격하는 그 과정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그 흐름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무시했던 중국이 우리를 넘어서고 이제 기술 시장을 선도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중국의 EREB 붐이 미국 형제 성장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대체 차량 파워트레인의 미국인들이 전기자동차와 트럭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답이 될 수도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바로 내연기관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미국의 구조에서 본다면 내연기관 자동차 가솔린 디젤 자동차를 계속 타야 돼요 하지만 전기자동차가 마치 대세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산업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거기에 그나마 전기차로 가기 이전에 그 과도기에서 이 주행연장형은 오히려 경제성장은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석유, 가솔린 디젤을 넣는 자동차 시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전기차의 어느 정도를 가져왔으면서도 내연기관 연료를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도 그건 구조상으로는 맞죠 그래서 국내 회사도 중국 시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이게 다시 큰 흐름으로 대세가 될 수도 있다는 그걸 생각하고 이제 몇십 년 정도의 연구진을 일단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미 중국에서는 2000km 이상 넘어가는 자동차 주행연장형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이제 우리는 몇십 년 정도의 연구개발진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미래를 보는 그게 없어 죄송하지만 중국 EREB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주된 이유는 EV 주행거리 불안이지만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다 중국의 EREB는 최첨단 기계 그래서 주행거리가 기본적으로 길다 그 다음 대용량 배터리 그 다음 연료탱크 최대 84리터 여기에서 84리터는 아주 소수의 차 일반적인 BYD나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60리터 대입니다 그 다음 고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와 충전 속도는 거의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엔진도 굉장히 고효율 그래서 중국의 주행연장형은 사실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문제를 거의 해결해 버린 혁신적인 자동차다 라는 것이죠 EREB는 서양 OEM이 놓칠 위험이 있는 차세대 중댄드일까요? 그렇죠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죠 사실은 이 주행연장형 전기차는 이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연구개발하고 실제 내놨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걸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사장시키고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일반 전기차로 집중을 했어요 즉 주행연장형 자동차의 모델은 이미 예전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왜 문제가 있었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결국은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데 있어서 자동차 회사들은 역할을 못해요 배터리 회사에 의존해야 되는데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싼 가격에 좋은 배터리를 공급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어차피 제대로 된 걸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전세계로 본다면 파라소닉, LG, 삼성, SK 이 정도죠 주력으로 본다면 그 외에도 있긴 하지만 소수고 결국은 파라소닉, LG, 삼성, SK 입장에서는 싸고 좋고 그런 배터리를 공급할 이유가 없어요 왜? 어차피 비싸도 살 수밖에 없거든 당연히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행연장형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에서 잠깐 구조상으로 나왔어요 야 이거 기름도 넣고 배터리도 크게 하면 굉장히 멀리 가지 않냐 라고 해서 이미 글로벌 메이커들이 다 그런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장됐어요 마치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전기차가 나왔던 것과 똑같아요 사장이 됐죠 그리고 그걸 중국은 살려낸 거예요 왜? 배터리도 그러면 싸게 공급하면 되지 않냐 라는 이해관계가 맞은 거죠 자 EREB는 ICE 대부분의 중국 EREB 경우 1.5LT 엔제 차량 자체의 동력을 공급하지 않지만 배터리를 보충하는 데 사용하는 경량 하이브리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배터리 마운으로 150에서 3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정도에서 전체 주행거리는 1,100에서 1,400km 뭐 가까운 시점에는 이미 2,100, 2,200까지 지나가고 2,500도 넘어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아마 멀지 않아서 누가 먼저 3,000km 한 번 완충해 3,000km로 가냐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3,000km는 얼마나 그게 대단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도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평균 주행거리가 약 한 달에 3,000km입니다 즉 전기 한 번 충전하고 기름 한 번 만땅으로 넣으면 한 달 동안 그냥 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오히려 전기차보다도 혁신적이고 일반 내연기관은 따라오지 못하는 극단적인 효율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2,200km, 2,300km 정도까지 BYD가 실제 주행 가는 거리에서 나왔어요 즉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내년 하반기 내년 중반 정도는 어렵고 내년 하반기에서 후 내년 초반 정도가 되면 거의 한 번 완충해 3,000km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걸 누가 미칠까 중국의 주행연장형 자동차에 대한 컨텐츠에서 누가 미치냐면 중국인들 아니요 물론 중국도 대국이고 국가가 크기 때문에 사실 주행연장형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미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인들은 자동차가 기본이고 그 자동차로 평균 주행거리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길어요 그런 미국 입장에서는 한 번 기름이나 충전 완료하고 2,000km에서 3,000km 가는 자동차는 심지어 그걸 2,000만원 3,000만원에 살 수 있으면 애들이 완전 눈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주행연장형 자동차 기술에 대한 컨텐츠에서 밑에 댓글을 달고 이걸 사고 싶다 미치겠다라고 주로 얘기하는 게 누구냐 미국, 호주 이런 자동차가 미국에는 언제 나옵니까 호주에는 언제 나옵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그게 개꿀이거든요 특히 캠핑 가고 오지 가고 외진 곳 갈 때는 특히 연료가 중요해서 아예 그냥 미국에서 캠핑이나 그런 걸 가는 사람들은 연료를 따로 받아서 차에 싣고 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들은 2,000km, 3,000km, 2,000km씩 지금 이미 가고 있으니까 이건 걔들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눈 뒤집히는 거예요 너무나 가지고 싶은 차죠 ER, EB의 능숙한 회사들은 중국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결국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뭐가 정답이 될지 몰라요 즉 중국의 전기차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이걸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술도 있고 저 기술도 있고 해서 그걸 다 끌고 가는 거죠 그 중에서 뭐가 정답이 될지 모르죠 자 이게 맞죠 한때 이제 전기차에 몰빵한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추추하니까 막 애매해지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소형의 OEM 글로벌 메이커들은 ER, EB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 대부분 기술에서 물러났다 그 이유가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자체를 낮추지 못해요 이럴 거면 그냥 그나마 현실적인 전기로 주행 가는 거리를 최대한 줄이고 하이브리드 기술에 조금 더 맞는 쪽으로 집중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메이커가 하는 현실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주행 거리가 짧죠 반대로 중국이 하는 건 주행 거리가 길고 자 판매는 계속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실적에서도 오히려 이런 ER, EB들이 순수하게 마진이 남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할 수 있는 애들이 중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중국의 합리적인 가격의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실현 가능하거든요 주행 거리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ER, EB 그래서 특히 가까운 시점에 가두기에서는 더더욱 이게 정답이다라고 느껴지죠 ER, EB는 중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은 극단적으로 마치 1과 2죠 1과 0 아니면 온, 오프 마치 이런 선택이에요 야, 전기차냐 아니냐 근데 거기에서 전기차라는 것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소비자 중에서 허들이 높은 거예요 굉장히 좀 과감하게 높은 도약을 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나 자, 그런 게 있어요 그 과도기의 이 ER, EB는 분명히 전기 기반이고 하지만 가솔린도 포기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주행거리나 전기차의 현실적인 걱정에 대해서 그 걱정도 어느 정도는 낮춰주는 즉, 내연기관 소비자들이 한 번에 전기차로 가기에는 좀 부담이 큰데 내연기관 소비자들이 주행연장용 ER, EB로 갔다가 이 정도는 크게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도 이미 많이 타니까 그러면 이 주행연장용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다음으로 그러면 다시 가솔린으로 가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허들이 낮은 이 ER, EB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한두 번이 지나면 그들은 전기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도기에서 ER, EB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는 더 이상 새롭고 종종 희귀한 전기자동차 인프라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하던 방식이에요 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 그 다음에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행과 하는 거리에 대한 불안도 없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처럼 기름을 넣고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주행거리에 대한 걱정은 없고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은 전기차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 전기기반이거든요 배터리로 전기기반, 모터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초반 가속이 빠르다든지 소리가 없다든지 자, 그런 많은 장점들 전기차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즉, 허들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의 상당 부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ER-EV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미 이제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전기차로 넘어갔지만 넘어갈 사람 다 넘어가버리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전기차로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벽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소비에서 갑자기 붕괴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국은 아니거든요 중국은 전기차 시장과 ER-EV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파이는 계속 키우고 있어요 다만 순수 전기차 시장의 판매량은 어느 정도 상승세는 약간 꺾였어요 상승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상승세가 꺾였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과도기에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사이에서 ER-EV의 상승세는 가장 지금 중국에서 빠릅니다 즉 소비자들이 거부감 가지지 않고 넘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 대표적인 게 봤죠 우리가 BYD의 DM 5세대 시리즈 걔들이 가격은 2천만원대에서 근데 주행 가는 거리는 2천키로 실주행 가는 거리가 2천키로 사이즈 큰 세단을 구입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걸 중국 소비자가 어떻게 거부해요 문제는 다른 세계의 소비자들도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델들이 나와줘야지만 전기차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즉 지금 세계로 본다면 가장 자연스럽게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는 시장 구조가 갖춰진 건 중국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연기관에서 바로 전기차를 강요하는 한국이나 아니면 일본은 오히려 천천히 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이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남아있는 소비자들은 전기차로 전환해서 거부감이 큰 거죠 허들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걸 민다고 밀어집니까 그럼 그 가두기에 그나마 있어야 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조차도 안 사죠 이 문제에서 중국만이 이걸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중국 소비자들은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당연히 전기차 시장의 기술 발전은 굉장하겠죠 즉 지금 오르면서 2년 3년 5년 지나면 전기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우위에 올라가는 건 누구다 바로 중국이다 라는 겁니다 중국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은 낮아졌다 하지만 이 주행연장형이 그 사이의 어떻게 보면 성장의 순수 전기차 성장의 하락을 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가까운 시점에는 이제 1000km 후반에서 2000km 실주행 가능한 모델들이 나오면서 더더욱 거부감이 없는 거죠 심지어 그 가격이 2000이야 BYD는 그럼 그걸 왜 거부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한 번에 충전하고 2000km 갈 수 있는 한 2000만원대 세단 나오면 어떻게 사람들 눈 뒤집혀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놓으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나 글로벌 자동차는 굳이 싸게 그렇게 좋은 자동차를 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중국의 소비자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2000km 가면서도 2000만원대의 자동차를 소비하는데 정작 자동차 기술이 좋다 우리가 우위다라고 하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좋은 자동차를 안 줘? 그럼 우리가 이상하잖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빡 도는 거야 미국의 소비자들도 호주의 소비자들도 유럽의 소비자들도 중국의 EREB 자동차의 소개에 컨텐츠에 댓글을 다 하는 거야 왜 이 좋은 자동차를 왜 이 합리적인 가격에 왜 이 멀리 갈 수 있는 주행거리 긴 이게 오히려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 꼭 필요한데 왜 이게 미국에서나 호주에서는 살 수 없냐 도대체 정부는 왜 중국을 오히려 제안하면서 이런 걸 못 사게 하냐 라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죠 왜? 자동차 기업을 위해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소비자들이 비싼 차를 사야 돼 비싸고 쓰레기 같은 차를 사야 돼 반면에 거기에서는 중국에서는 싸고 좋은 차를 살 수 있어 그럼 뭐가 맞아요? 어떤 국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 순수한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흐름상으로 보면 너무 어느 순간에 진짜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겠죠 그게 지금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무서우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특히 오히려 반대편에서 이제 스스로 사장했던 ERB 기술을 다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년 2년 지나는 과정에서 중국의 ERB 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지고 싶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왜 이걸 못 가지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겠죠 두고 보십시오 이거 뭐 중국을 빠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선택해 봐요 2천만 원에 2천 키로 가는 세단 BYD 거 좋은 거 이미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살 거야 안 살 거야? 살 거잖아 나도 살 거야 아니 내구성이 어떻고 그게 뭐 어때 한 15만 20만 킬로만 타도 뽕을 뽑는데 맞죠? 우리가 이 큰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거대한 물결 이 거대한 중국의 물결 기술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만을 하다가 스스로 꽤 빠진 거죠 소비자들에게 많은 지갑을 열고 돈을 더 끌어내려고 하다가 스스로 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막 몇십 명 수준의 연구팀을 만든다 중국은 이미 2천 키로로 가는 자동차를 2천만 원대의 소비자에게 팔고 있는데 이제서야 몇십 명 해서 팀을 만든다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